더글라스 브라보 더글라스 이그나시오 브라보 모라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인이자 전 게릴라 지도자이다. 1932년에 베네수엘라 팔콘주에서 태어난 그는 만 12세가 되는 해인 1946년에 베네수엘라 공산당에 입당했지만 1964년 소련식 공산주의 친소주의 노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추방되었다. 1966년 그는 독립자익 노선의 좌익민족주의 정당인 베네수엘라 혁명당을 창당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1959년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중도파 성향의 정당인 민주행동당이 연이어 집권했는데 그들은 베네수엘라 국내의 빈부격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좌익정당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그는 베네수엘라 혁명당 내 동지들과 함께 당시 베네수엘라 공산당을 포함한 수많은 좌익운동가들이 포진해 있던 베네수엘라 민족해방 무장전선에 입단하여 게릴라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1967년에 사령관 자리에 올랐다. 사령관 자리에 오른 그는 친소주의 성향이 짙었던 민족해방전선을 베네수엘라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노선으로 바꾸었다. 1970년대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정부의 대대적인 게릴라 숙청이 진행되면서 프랑스로 망명했지만 몇 년 후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서 게릴라 활동에 매진했다. 베네수엘라 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더글라스 브라보가 이끄는 민족해방전선은 강력한 세를 꾸리게 되었다. 이 와중인 1980년에 당시 베네수엘라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군장교였던 우고 차베스와 접선하여 그에게 혁명사상과 혁명전술을 가르쳐준다. 베네수엘라 1992년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는 우고 차베스의 군대와 합류하여 개혁적 쿠데타를 도왔으나 결국 실패하여 우고 차베스와 함께 체포가 되어 수감되게 되며 1년 뒤 사면되었다. 그는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의 간부이자 베네수엘라 시민단체인 베네수엘라 제3전선의 지도자였으며 마두로 정부에게 정책 자문을 했다. 코로나19 범유행 중에 베네수엘라 코로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